아, 이놈의 킹오브 프레임 딜레이. 대체 언제쯤이면 불리한 싸움을 안 할 수 있을까? 혹시 킹오브를 하다가 프레임 딜레이로 다잡았던 경기를 놓친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터져쓰기나 안 나갔어. 이긴 건데 마지막에 터져쓰기나 안 나갔어.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국 초고수 흑피와 전설 베넌이 추천하는 킹오브 웨짠 맞춤형 윈도우 포맷. 윈도우 XP 저자, 이곳과 게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여기 시선 집중. 지난 21일 윈도우 XP로 다운그레이드하고 비쥬류 캐릭 클락 랄프 노크로 야왕을 잡았다는 사실. 파이팅! 자신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온라인 중국 빨간 단들을 참교시켜줄 가장 완벽한 윈도우 포맷. 윈도우 XP 한국 킹오브 구파 1위 정인신선이 중국에게도 검증받은 완벽한 윈도우 포맷. 인터넷가 단돈 3만 5천원이면 당신도 킹오브 초고수 등급 지금 바로 설치하십시오. 윈도우 XP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